고추 이건 얼마예요? 식사하셔도 되는데 식사 한번 뽑고 뽑아요 근데 좋네 이게 한 건에 13,000원이야 이거는 안 닦고 고추 꼭다리 안 닦는 게 거기지 고추는 엄청 좋아 엄청 좋아 13,000원이면 거져라 이거 13,000원이면 되네 3,000원 싸요 3,000원 이거 고추 엄청 좋잖아 색깔도 좀 씻고 봐요 이거 쌀 나가 해 먹는 거예요? 아니요 바로 얼만데요? 8,000원 저건 16,000원 이게 다 16,000원이에요 이거 저건 18,000원 제조건 18,000원 요거 18,000원 같이 먹어요 이 방금은 고추 엄청 많아요 고추 counts 혹시 있는 거는 16,000원 이구요 혹시 아마 16,000원 다 세무지 시켜가지고 다 세무지 시켜가지고 그런 거라서 래끗하구요 성산시장 고추 가격은 13,000원, 16,000원, 18,000원이었습니다. 성산시장 고추 가격은 13,000원, 16,000원입니다. 성산시장 고추 가격이었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